I love out of the sea I wish I could be part of that world 와, 이의비씨입니다 이야, 이의비씨예요 아니, 이의비씨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대단하네, 이의비씨 우리 붐씨 어떻게 보셨나요? 울었어요, 붐씨는요 아, 너무나 감동스러운 자기 눈을 찌르더라고요 신철씨는 노래 시작하자마자 25주를 눌러버렸어요 그리고 뭐 정선희씨는 아예 돌아왔잖아요 어우, 남자 셋이서 저는 무슨 80년대 오락시로인 줄 알았어요 오, 정말 올림픽, 올림픽 그리고 보통 심사위원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붐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제가 진정제 효과를 좀 해야겠다 해서 일단 덜 눌렀고 일단 사지가 온통 너무 가난해요 사지가 불행해 사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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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난해요 사지가 아름답습니까? 가난 그 자체! 아니, 옷보세요 진짜 인어 같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생선이면 살이 너무 없어 그리고 가시만 있어, 가시만 그렇지? 그렇지만 사운드는 잠깐 흡치를 잊을 정도로 정말 동화 속으로 저희를 데려다 놓았던 것 같아요 아니요, 저는 그 이의비씨한테 개인적인 질문이 있는데 네 엄마가 견밀이시잖아요 네 솔직하게 본인이 더 예쁘다고 생각하세요? 엄마가 더 예쁘다고 생각하세요? 그딴 걸 왜 물어봅니까, 갑자기? 듣고 싶네요 아, 예쁘신 건 엄마가 예쁘신 것 같고요 네 다른 건요 예쁘신 건 엄마가 예쁜 것 같다면 다른 게 나은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나이가 나이가? 네 나이가 나이가? 네 정확히는 하지요 정말 어머니 디스를 제대로 하시네요 그거 엄마보다 나이가 많으면 안 되죠 뭐 다른 거 하나 더 보여줄 게 있으세요? 보여줄 게 뭐 있으세요? 아 엄마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데요 저기 그 섹시 댄스 한번 가죠 예 섹시 댄스 한번 가까요? 섹시 댄스? 섹시 댄스? 예 저희가 그 높은 점수 드립니다 이거 가면 높은 점수 드립니다 야, 그럼 음악 좀 줘 보세요 레츠 겟 안 앤 앤 오! 자, EBC 섹시 댄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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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우와 오우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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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뻣뻣한데요 혹시 모창 가능한 거 있으세요? GD 잘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? 누구요? GD 모창 주영이 모창까지는 아니고요 괜찮아요? 엄마보다 나이도 어린데요 네 그럼 해보겠습니다 월바스 먹음 더 웰매 스케줄 시달루 또 밤이면 I'm so lowly 내 스켄들을 기다려 오우 귀엽다 귀엽다 아니 이런 거 보고 안 눌러져요? 하하하하 아이유씨도 좀 가능하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아이유? 라스트 아이유 콜 라스트 아이유에서 만점 갑시다 지계를 더 보채고 집짓말 시간을 더 돌리고 싶지만 쉽지마 웃겨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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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죠 감사합니다 다음 무대에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참 이번 무대 대단한 무대인 것 같습니다 뒷모습을 봐서는 심정술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팝의 거장입니다 정말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 스티비 언더입니다 스티비 언더 스티비 언더입니다 스티비 언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